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한 것과 달리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에 대한 영장 발부가 이렇게 거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 사람들은 양식 있는 사람들은 정치적 편견이나 어떤 이익과 관련되지 않는 많은 분들은 당연히 영장이 발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뜻밖의 판사가 독점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 관련돼서도 대법관들이 객관적 사실과 관계없이 본인들이 이렇게 해석한다 이렇게 믿는다 이렇게 해서 이제 판결문을 그냥 써버리게 되면 그것 자체가 그냥 기정사실화되니까 이번에는 조금 납득하기가 힘든 것이 이재명 당대표가 정거인멸할 염려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의 정치적 생명이 직결되어 있는 것이고 그동안 이재명 당대표의 행적을 미뤄보게 되면 전체가 정거인멸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연결된 그런 행위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선 근거로 법관이 정거인멸 염려가 없기 때문에 영장을 발급할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황당하지만 어쨌든 내린 것은 내린 것이니까 정거인멸 염려가 없다 오늘 조선중앙동화들은 다 일면 톱기사로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법은 정거인멸 우려 단정 어려워 판사가 이렇게 정거인멸 우려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면 결정을 내린 모양입니다 어쨌든 참 납득하기가 힘든 그런 판사의 결정인데 정거인멸에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내린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정거인멸 우려가 참 크다 이렇게 보는데 담당 판사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이렇게 들었는데 저는 공소장을 직접 읽어보진 않았지만 공소장만큼 잘 압축 요약된 것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에게 구속영장에 대한 부분을 의원들이 찬성해 줘야 된다는 그런 이유를 밝힌 부분들이 공소장보다도 훨씬 더 요약정리를 잘 해놨지 않습니까 검찰이 이 정도로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는 세력들에 맞서 가지고 사건을 명료하게 정리정돈하고 관련 증거물들을 이렇게 축적하는 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그런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이웃을 보게 되면 당연하게 영장 발법이 가능해야 될 것 같은데 검찰이 제시한 정거인멸 정황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개입했다고 볼 정거가 부족하고 그럼 누가 개입하겠습니까 정거인멸로 인해가 가장 수혜를 크게 보는 사람들이 지금 모든 사건들에 이재명 씨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를 제외하고 정거인멸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될 동기나 인센티브가 있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요즘 판사들은 어떻게 법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상황 이재명 대표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증 등을 감안할 때 정거인멸에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를 얻다 전제조건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당대표이기 때문에 정거인멸하기가 어렵다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가 있죠 다른 재판에 출석하고 있기 때문에 정거인멸이 어렵다 어떻게 그렇게 판결할 수 있겠습니까 4.15 총선에 대한 조재현과 천대엽과 이동헌의 판결문을 보더라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대부분 사람들을 바보 천치로 여기고 있거나 전제조건이 전혀 여러분들 안 맞는 겁니다 무슨 결정을 내릴 때 본인들이 말하는 전제조건이 예를 들면 4.15 총선에 나타난 통계적으로 특이한 현상은 특이하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이후에 실시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그다음에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디에크의 여러분들 조작이 되면 앞에 것도 당연히 조작이 되겠죠 그러니까 전 어떤 그 가정이라는 것이 전혀 이렇게 납득이 안 되는데 이번에 이제 뭐 영장 그런 거부에 대한 이웃을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다른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상황 이재명 대표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정도를 감안할 때 정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로 했다 앞에 가고 뒤에 가고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참 판사도 참 판사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대북 송금은 다툼 여지가 있다 대북 송금의 다툼 여지가 어디 있습니까 대선에서 한 건 하기 위해가 300만 불을 쌍방울 그룹에 대납시킨 거 아닙니까 그걸 뭐 이화영이 혼자 했겠습니까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을 판사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입니다 어떻든 간에 판결이 내렸기 때문에 여기 뭐 사람들의 아우승을 치지만 나라가 지금 이런 상태가 된 겁니다 법원은 사망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죽었다 하늘이 무섭지 않은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나라가 참 위태위태한 거죠 이제 이 건에 대해서 이제 요 근래에 두 번의 제가 설문조사를 실으셨는데 물론 이제 설문조사라는 것이 판결이 다수가 믿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가는 한 번 참조할 필요가 있죠 8시간 전에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실질심사 오후 7시 24분 종료 영장심사 결과가 26일 밤이나 27일 새벽에 나올 전망입니다 영장심사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만 6천여 명의 설문조사에 응해 가지고 93%가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본다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으로 본다 6%거든요 이제 38분 전에 정거인멸 염려 없다 유창훈 영장정당부장판사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서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한다가 3%고 이해할 수 없다가 96%인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법치식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이번 사건을 상식적으로 이렇게 볼 때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법원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린 걸 이재명 씨가 참 정치적인 생명이 질기고 운도 좋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법리 논쟁을 벌이다가 2024년도 4월 11일 본인들이 원하는 총선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으면 그러면 이제 정치적인 쟁점으로 삼아가지고 결국 이제 그다음부터는 윤석열 정부가 꼼짝 달상 못하게 되겠죠 그때가 돼도 원인이 뭔지 이렇게 깨우치기가 힘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상세하게 해줘도 결국은 선거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어코 이재명 씨를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하겠죠 그런 전체적인 시나리오가 헌이 눈에 보이네요 어쨌든 뜻밖의 사건이고 납득할 수 없는 사건이지만 판사가 이야기하는 그런 증거인멸 우려는 없다 이거는 받아들이기 참 힘든 내용이다 자 여러분들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시작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한국인이 쓴 세계 역사에 대한 통사입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이 추석 연휴에 지적으로 한번 도전할 만한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세상이 참 이렇게 좀 가벼운 세상이 됐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런 정보들은 그냥 유튜브 같은 걸 처리하고 생각하는 능력들이 점점 떨어지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이런 묵직한 책을 한번 도전해보시기를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